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좋아하는 가타가 어미가 애플망고 와우 가탕바구니 시양저격이네 여기 내가 자주 가는 계림해집인데 저기 물회가 맛있는데 라면 싫어 라면 싫어? 이 집에 단골 손님이 많더라 그 다음에 요 어디에 돼지 불고기가 그 나라 떡 사갈까 응? 떡 사갈까 어머니? 아 불백 이 집에 텔레비전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오지 또를 안하네 엄청 많이 크다 순자네 순자네 어? 엄청 많이 크다고 좀 비싸게 아니 나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었으니까 나도 진짜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응 저기에 반찬 많이 판다 금니발 삽니다 금니발 삽니다 금니발 삽니다 후지 음식